저희 응원봉 이름은 뭐랄까요? 응원봉 이름을 한번 지워봅시다! 내가 지워버려야겠어! 응원봉! 응원봉 이름은 뭐랄까요? 약간 우리 스윗들은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응원봉 핑크색이니까 저 그거 봤어요 자두봉도 귀여워요 응원봉 무슨 이름 할까요? 응원봉 야! 안돼 안돼! 얼굴은 안돼! 응원봉 안녕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세은이랑 제이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알잖아요 저희 모르는 사이 아니잖아요 습뽕쿵뽕 우리 응원봉 이름 짓고 있어 지금 아 진짜요? 여러분 1분 남았어요 오 귀엽다 하고왔어요? 응원봉 이름은 내일 세은이 보고 지으라 하죠 저요? 네 제가 지어요? 응 조심히 해라 뭘 말조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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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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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봉 이름 내일 세은이랑 짓기 약속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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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